1주일에는 1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 주신 대로는 이 알트 대장이 천장이 일단 열려있는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2100달러 부금부터 계속 3400달러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2022년 6월부터 이어진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2년짜리 박스네요. 아래 박스 높이만큼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3350달러 정도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500달러까지 열어두고 있는데 어쨌든 천장은 좀 다가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랑 계속 같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 이더리움도 같이 고점을 찍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트랑 이더가 하락하면서 자금들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도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와가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전에 말씀드려주셨던 게 2년 전 4월에 있었던 만들어놓은 저항선의 박스를 지금 대입을 해보면 3400달러 이 정도 선이 천정 저항선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거의 지금 목전에 왔고 이거를 뚫고 이제 매수세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3500달러 선 정도까지 보는데 그런데 이 모양새는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비트코인의 6만 선 이후의 조정 장세와 같이 이더도 같이 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 타이밍을 좀 노려라.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자체는 비트코인과 무빙이 비슷하니 그러면 이더리움이 알트 대장인데도 나머지 알트들은 이더리움의 무빙을 추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완전히 똑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기보다는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시장이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다른 알트코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충분히 시장이 이더리움이 갑자기 급락하지는 않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시세를 한번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의 무빙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시고 비트 자체가 엄청 장이 무너지는 시세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비슷할 거라고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더리움 자체의 상승률은 비트코인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피래침같이 솟았을 때는 이게 갑자기 조정이 오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 특히 이제 3100과 3200 그리고 3400과 3500은 어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감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에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조정 구간이라든지 크게 꺾여 나올 수 있는 매수의 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지되는 게 없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승 2월 초부터 나온 상승에서는 사실 뭐 어떤 패턴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른 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 오르면 이더리움을 추가로 사고 싶으신 분들도 사지 못하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버슈팅이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이때 못 샀던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그 거래량을 이용해서 좀 세력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갑자기 관심을 크게 받으면서 쫙 오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해서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난해 하반기에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하다못해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더리움을 차트를 딱 열어보는 순간 이거는 사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이런 멘트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상승장이 찾아오니까 마냥 상승이라는 것이 반갑지는 않은 느낌도 조금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로 인한 역치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걱정도 사실 되긴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비트도 마찬가지고요. 비트는 일단은 6만 선까지는 볼 수 있다고 하셨고 지금 이더리움은 이제 3만 5천, 오버슈팅 3천 4백 혹은 오버슈팅에서 이제 과매수를 통한 한 번 더 가면 3천 5백 정도인데 그 이후에 앞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건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저항선에 왔을 때는 어떤 흐름을 쫓기보다는 돌파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파를 확인하는 거? 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비빈다고 돌파될 거야 이렇게 흐름을 쫓는 건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진짜 완전히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은 좀 시장을 다시 여기서 꺾이는 그림이 아니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는 단기간에 넘지 못할 저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선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앞서서 전문가 분들이나 어떤 뉴스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자기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런 뭔가 희망회로를 조금 더 돌려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뭔가 완료가 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더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시나요? 보통 매매를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죠. 농담이에요. 돌파 매매라고 하죠. 돌파 매매라고 하죠. 네,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좀 높게 사서 더 높게 파는 그런 전략을 저는 많이 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승이 완연하게 나타난 장이다 보니까 고용빈 애널리스트가 예전에 이제 닥토둠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4만 4천 달러로. 4만 4천 달러로 딱 떡상을 했다가 갑자기 30K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깜짝 놀란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려가는 거를 예상할 때보다 지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전 방송에서는 좀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이제는 사실 제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아, 먹을 만큼 먹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니까 난 보수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일단은 뭔가 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높이가 높아지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졌을 때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 밑에서 무너졌을 때보다 이제 그 고통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받자님, 비트 1억 하자. AM 리포트 덕분에 매매 많이 도움됐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차린 것은 많이 없으나 그래도 입으로든 어떻게든 많이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 편하게 듣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주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150분 정도가 지금 시청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좋아요가 60개가 되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매주 화요일 AM 리포트를 위해서는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와 이더가 지금 약간의 싱크로율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 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게 수익을 찾아 먹을 수 있는 코인들 이른바 알트코인들을 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지금 시가총액 테더와 BNB를 제외하고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솔라나부터 볼게요. 솔라나 지금 가격은 11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은 약 9%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라나가 정말 우리가 130, 140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막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네. 지금 패턴적으로 보시면 하락 채널에 좀 갇혀있는 상황이고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은 좀 제가 보기에는 블리쉬한 패턴이에요. 블리쉬하다. 네.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좀 강세장에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올 때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점을 낮추지만 반등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지금은 저항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좀 정체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여기를 돌파해주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항선은 지금 한 112달러 정도고요. 그래서 현재가 111달러인데 그 저항선 뚫어야 되는 선이 112달러라고요. 그럼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단계적으로 봐도 한 시간봉인데 여기를 이제 막고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이잖아요. 거기 멀려있네요. 네. 하고 저는 여기서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라나도. 네. 좀 비비다가 결국엔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추세를 세 번째 터치했을 때 많이 돌파가 나와요. 강하게. 그래서 돌파하는 모습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를 누리시는 분들은 만약에 돌파를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시면 패턴적으로는 2상승풍만큼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한 166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포텐으로만 말하는 거죠? 네. 그 전에 이제 한 30달러에서 140달러 선에 중요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조정을 받고 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1차적인 대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절만 판다든지 30%만 매도를 한다든지 하고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1차 대응을 하시고 이 정도에서 추가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박스를 핑크색으로 쳐준 구간의 가격대를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조금만 키워주시면 많은 분들이 대응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 현재 112달러가 1차 저항선으로 지금 열심히 비비고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현재 111달러니까 이걸 뚫고 나면 첫 번째 포인트 구간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이 현재 저는 130달러 구간. 130달러에서 140달러 매물대를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160달러 때까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솔라나가 이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금 도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만 원에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16만 원에 사겠다고 난리다. 그런데 이제 차세대 이더리움, 넥스트 이더리움을 찾자면 솔라나가 1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트워크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의 포텐셜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고 가격대 자체도 많은 애널리스트분들, 고용계 애널리스트도 그러셨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별개로 돌아가는 차트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 주신 112달러의 첫 번째 저항선을 뚫고 났을 때의 타깃 박스권인 130에서 140달러,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무난하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타깃은 150에서 160 정도 160 중반 정도 생각하십니까? 160 중반 정도가 넥스트 타깃이 될 것이다. 현재 차트로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주님 솔라나 안 산다고 많이 갔다, 많이 가긴 했어요. 이 차트를 보면 좀 사기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 이게 가격이 오른 차트든 떨어진 차트든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단기 차익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외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솔라나에 대한 설명들을 읽으면 아, 이게 정말 기술적인 포텐셜도 있구나라고 해서 정말 소액, 정말 20, 30만 원 이하로 몇 개, 한 두세 개? 한번 사보거든요. 정말 얘가 오르나? 테스트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떨어지더라고요. 안 올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방송을 하면 저는 안 갖고 있죠. 그러면 오르더라고요. 이상한 패턴. 이번엔 제가 한번 샀다 팔아야 되나요? 그러면 오르려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지금 111달러인데 112달러가 저항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이 넥스트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조금 유심히 보시고 솔라나는 이제 카메라가 안 나오죠? 네,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게 좀 장황했어? 솔라나를 볼 때 넥스트 이더리움으로서의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베이스 자체도 한번 알아보셔라. 요새 또 핸드폰이 난리라니까. 아, 네. 그렇죠. 뭐 핸드폰을 사면 거기서 나오는 에어드랍 코인으로만 핸드폰 가격의 두세 배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물 핸드폰 만드는 회사로서의 솔라나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지금 댓글을 써주시잖아요. 모자색 오렌지, 오렌지필 아, 그거 정확합니다.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이 오렌지필이라고 써주셨는데 오렌지필이 예전에 매트릭스 보면 파란 물약이 있고 빨간 물약이 있다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알약에 매기면 매트릭스로 갈래? 아니면 진짜 현실로 갈래? 물론 시궁창이지만 빨간 물약을 선택을 해서 이제 네오가 진짜 현실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진짜 시궁창이지만 리얼 인간이 사는 현실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려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전해드린다는 게 오렌지필이라는 오렌지 알약을 이제 매긴다는 거거든요. 아, 필이 그 알약의 필을 말씀하시는가 보네. 물론 꺼끌꺼끌한 걸 깎아내서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렌지 모자를 오늘 이제 상승 기념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는 좋습니다. 자, 옥매트님이 솔라나 2만6천원에 사셨다고 많이 사셨겠죠? 자, 그러면 솔라나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두 개 한번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시고요. XRP 리플로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참, XRP는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구경을 할 때마다 조금 가슴이 아파옵니다. 조금 아려옵니다. 1달러 가지야 하던 시절이 작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였고 소송전에서 1차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리플이 이제 리플은 증권이냐 아니냐 요거를 다툰 것은 아니었으나 세간에서는 증권성 다툼에서의 법적 승리다. XRP 상대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차트가 이렇게 엄청 슈퍼 대자 이제 폭등을 했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거침없이 내려왔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저점에서 좀 매집이 저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저번 방송 때 가격적으로는 이제 좀 사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직까지 오르지는 않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언제 오를지 몰라요. 리플은. 근데 일단 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당황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격적으로는 이제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락 채널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 노란색. 얘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돌파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아래 이 그림이 색깔로 표시된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한번 오를 거거든요. 보통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 전에 그냥 확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정배열을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패턴상 좋고 패턴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들어가기에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홀더 분들도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시세가 이제 바로 이 상승장에 영향을 받아서 오를 것이냐 그것은 모르겠지만 차트로 보는 구간에서는 일단 여러가지 배열들이 이동평균선들이 배열이 차분하게 차곡차곡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항으로 여겨뒀던 선에서 비비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하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스프링보드다. 네 차트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리플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제 리플을 샀을 텐데 리플이라서 그러니까 당황한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면 이런 돌파 자리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씩 해요. 차트적으로 보면 근데 이 테스트를 하고 계속 또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횡보 그만해. 이러면 진짜 상승장에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언제 갈지는 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장렬하게 담대하게 설명하고 리플로 당황해하는 고영빈 애널리스트를 목격하고 계십니다. 도주님이 리플 지금 산다고 책임지라고 하시는데 빨간색 박스로 저희 써있습니다.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뭐 큰 돈이 드는 그런 코인은 또 아니니까 테스트용으로 진짜 이 사람만이 맞나요? 차트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점에서 저점에서 이제 턴 한다고 하잖아요. 추세 전환을 하려고 많이 만든 차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분들이면 계속 모아보시는 것도 저는 이 리플이 반등해서 정말 원래의 가격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앞자리가 1정도는 되어줘야 이제 홀더들의 아우성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나라 빗썸 기준으로 홀더들의 보유액 순위가 1등이 비트코인이고 2등이 리플입니다. 한국인의 코인 그만큼 예전부터 물려 있어서 사실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리플을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던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0.55달러 이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이 리플이 이 코인 시장의 반등세 상승세도 1조를 했으면 좋겠다. 항상 이제 뒤쳐져서 팔짱 끼고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이니까 좀 아쉬웠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코인이 그런 측면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와 리플 이렇게 4가지의 대표적인 시가총액 순위대로 한번 코인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확인해서 문의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금주의 주목 코인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시바이누입니다. 아 시바이누 발음에 주의해야 되는 그 코인 민코인이기 때문에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민코인이잖아요. 네. 유행타는 그러니까 재미로 만들었다에 가까운 코인인데 이게 시세가 만들어지고 차트가 또 차트대로 움직여요. 저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밈인데 얘도 이제 밈 코인들도 도지 코인도 이제 리프를 반영해 좀 올라섰잖아요. 안 오르고 계속 횡보하는 종목으로 시바이누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안 오르고 계속 횡보하다가 한 번씩 크게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 종목인데 얘도 아까 리프를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점에서 턴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봤을 때 도지 코인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도지 코인을 할까 시바이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둘 다 밈 코인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인은 테마대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지랑 시바 같이 좀 오를 수 있겠다 생각해서 도지보다는 시바를 어떤 점이 좀 더 난 거예요? 도지가 지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에도 있다시피 도지가 좋았는데 그거를 이길 만큼 이 시바 견종이 좀 더 낫다 이거잖아요. 아니요. 딱히 뚜렷하게 이게 도지보다 좋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더 시총이 좀 적고 도지는 원래에도 이제 홀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새롭게 좀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시바이노를 갖고 왔습니다. 네. 시바이노 현재 차트만 잠깐 보면은 어떤 모양인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은 1차적인 저항선을 오늘 일복 마감을 하면서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의 저항선이었는데 좀 아쉽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딱 이 위치였는데 가격이 좀 고사이에 올랐다. 좀 오른 모습이고 그래도 저는 여기서 좀 길게 횡보를 가져간다거나 그런 그림이 아니고 계속 이제 좀 상승세를 탈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러한 좀 저항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 위치에서 이제 살짝 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 저점보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돌파 빠른 시간 안에 여기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이 저항선까지 가는 그림이 될 테고 타깃이 네. 이 저항선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터치하는 저항선은 돌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 0.2원이죠. 0.0. 오사이 폭이 지금 뭐 그냥 어림잡아서 어바웃으로 보면은 가격적으로 보면 40%까지도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나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모두한테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 하시면 이 0.0151 여기를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파점을 잡는다 하면 지금은 한번 저항선을 막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교정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한 자리 이 구간에 가깝게 좀 매수를 하시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밈코인을 주목해라라고 하는 것이 밈코인이 뭐 엄청난 의미가 있고 유의미한 업그레이드가 있고 뭐 네트워크의 성격이 어쩌고 이런 걸 하기보다는 현재 가져오신 이유는 순전히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런 지금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수익률을 쟁취하기에는 상당히 주목해볼 만하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시바이누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린 거 있고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얘기해보자면 뭐 도지도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포물선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있는데 도지를 보기보다는요 이번 주와 지난주에 완전한 메타가 하나 있습니다. AI 메타코인이 지금 미친듯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코인이 말도 못하는 상승률을 또 보였고요. 그 뒤에 AGI 델리시움이 또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인데 델리시움이 지난주에 봤을 때 차트 모양이 그렇게 썩 많이 나온 것이 없어서 그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월드가 WLD WLD 월드코인 월드코인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차트가 형성되지는 않았고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야 반년이 덜 됐죠. 그래서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을 보면 컷핸들이라는 패턴이 있거든요. 추세를 바꾸는 그런 패턴인데 그 패턴을 뚫고 올라온 거고 저항선을 그 패턴에 대한 목표가를 보면 8.5달러에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끝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종료되는 가격대로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은 불리하다.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불리하다. 신기하네요. 여기 전고점에 있는 걸 요만큼 그대로 올리니까 이번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 딱 들어맞네. 딱 오버슈팅이 나오고 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온 자리잖아요. 때려 맞고 내려온 건데 여기서 만약에 또 올라가도 지금 비트코인이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쉽게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만약에 오르더라도 여기서는 계속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횡보하다가 비트코인이 조정이 오면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보면 한 6달러 중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많이 지지선에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지지선에 왔을 때는 한 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을 통해서 기본소득 컨셉으로 받을 수 있는 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장돼 있는 거래소에서 월드코인을 매수해서 진입해서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그런 위치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면 하나만 더 보죠. 이게 지금 AI 코인이 AI 메타가 코인으로 오면 상당히 뜬 게 있는데 델리시움 한 번 보겠습니다. AGI AGI 델리시움 AGI가 이제 평상시 용어로는 일반 인공지능의 약자인데 이거를 아주 티커로 잘 잡은 델리시움 약자인데 잠시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빗썸에 상장돼 있는 AGI X AGI 티커가 정확하지 않은데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티커 AGI 딱 돼 있는데 아무튼 AGI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맞나? 델리시움 치니까 이거 나왔다. 그거 맞아요. 맞네요. 그거 한번 볼까요? 카메라가 자꾸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음성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약간 먹통되는 게 보여도 그러려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뭡니까? 이 차트는 얘는 아래에서 만든 박스를 지금 세 단계 올려서 올라왔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에서 올라온 이 목표가는 돌파를 하면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지지를 받고 올라왔고 지금 다시 박스를 하나 올려서 지지를 좀 테스트하는 중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고점 갱신까지는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현재 자리에서 지지 받는지 좀 유심히 지켜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왔을 때 또 박스를 하나 또 올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돌파되는 거는 확인하시고 그다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위험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죠. 너무 한방에 막 팡팡 계단 타기를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추락의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 이제 다음 지지선은 이 박스권의 중심값이거든요. 이런 자리까지 또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고점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고 캔들 쪽으로도 나쁘지 않고 해서 단기간에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행보를 조금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델리슘도 그렇고 월드코인도 그렇고 상장된 지 기록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전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있지는 않은 상황이나 현재 지금 박스를 쌓아가면서 저항선을 테스트하는 모양새로 봤을 때는 월드코인은 지금 수준에서 들어가기엔 좀 위험한 지적이고 그리고 델리슈움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주의가 상당히 요망되면서도 만약에 저항선들을 지지하고 올라섰을 때는 수익 자체에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지점프대가 진짜 딱지 세싱이 되고 있다고 댓글에 지금 쓰여있는데 저거 떨어지면 사망이다. 사망 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 치면 버틸 수가 없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AI 메타가 지금 보면 정말 이렇게 요새 오르는 코인이 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노리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조금 감안해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주목코인을 뭐 했었죠? 디센트럴랜드랑 제가 봤을 때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도 세트로 1 플러스 1으로 했었는데 디센트럴랜드는 AS를 좀 하자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거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죠. 지금 일단은 좀 행보가 생각보다 길었고 제가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추세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1차적인 대응을 하시고 여기를 이제 돌파해준 다음에 더 크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돌파 매매 올라선 다음에 판단해라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디센트럴랜드를 그때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저 파란색 포인트에서 말씀해 주셨고 요만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끌고 왔던 디센트럴랜드는 워낙 고점이 높았으니까 쭉 왔을 때의 저항선에서 이제 테스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추세를 보이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디센트럴랜드를 방송 직후에 매수한 저희 PD는 지금 한박 웃음을 살짝 짓고 있다 기대감을 크게 키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방송도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현재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막 오르고 있고 그 수준을 계속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5만 6천 5백 달러 선 으로 조금 빠졌던 것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앞서서 많이 매수했던 분들 앞에 다섯 개 가까이 갖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상당히 좀 기쁜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조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다음에 매수세와 조정 구간이 크게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고 그 구간에 들어가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하나로 봐서 살짝 비중을 바꾸시면서 알트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전략적으로 좋은 그런 시장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는데 그 관건은 5만 8천과 6만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이 될 걸로 보인다. 어우 정리하느라 너무 힘들다. 정리 잘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이제 한 번 더 조정이 안 올까요? 7만까지 내려갔을 때 풀매수를 하려 했는데 오늘 아침에 7천 7백까지 떠버려서 살 타이밍을 모르겠다. 원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정이 한 번 더 오지는 않을까 살 타이밍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답 좀 해줘요. 지금 자리에서 사실 큰 조정이 오는 걸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큰 조정이 오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나락 가는 거죠. 좀 비트코인에 매매를 하실 거면 다음 사이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큰 관점에서의 한 사이클 말고 현재 5만 1천 달러에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자리에서는 아까 방송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신규로 사시기에는 좀 불리하다. 신규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애매하고 혹시 오거든 이제 뭔가 그다음 시세에 도래하고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반감기 직전에 온다는 일종의 조정 장세까지는 기다려 범직하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미음님이 뭘 좀 물어보셨어요. 차트 해석 능력이 없으신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사용하는 지표는 어떤 거고 짧게나마 지표를 예시삼아 해석하는 법을 알 수 있냐 이거는 교육 강의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저희 따로 한번 그러면 매니지먼트 측과 함께 제가 한번 요청을 해서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보편적으로 보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조금 배워서 적용하기에는 위험한 시장이라서 이게 또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애매하게 배우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그렇죠. 이게 항상 투자시장의 투자시장의 원칙인데 일단 저희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때 왜 그런지 어떤 걸 보고 저항이 왔다 천장이 왔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매주 화요일 11시 반에 리포트 라이브 오늘 순서도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AM 위클리 리포트가 매주 월요일날 발행이 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저희 설명란에 가시면 링크가 있거든요. 눌러보시면 직접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한 달 무료 쿠폰인가요? 쿠폰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한 달 무료입니다. 한 달 무료 쿠폰은 저희가 링크를 써놨어요. 그걸 보시고 또 이제 읽으시면서 거기 매크로도 있고 거시경제도 있고 뭐 도미너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상자산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비트코인 ETF의 한국산 상품의 출시를 위해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우리 투자자분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에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크립토코리아예요. 크립토코리아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기사창에 첫 번째 기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모금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뭐라고 할지 트럭도 보내고 광고를 틀어놓으면서 홍보도 하고 이러려고 하거든요. 동참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리포트 링크 어딨냐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조금 내리시면은 그 밑에 오늘 내용 좀 써놓은 데 설명란에 있습니다. 확대하시면은 링크 있는데 긁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어휴 숨차다. 식사하시죠?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